이 언급실이 구정하고 추석이 대목인 모양입니다. 언급실에 가장 많은 환자들이 쇄도하는 시기가 추석하고 구정인 모양입니다. 이번에 지금 계속 언급실 부분 폐쇄, 일시 폐쇄 소식이 계속 전해지지 않습니까? 충북대 병원이 일시 중단을 했죠. 정부가 놀래서 군의관을 차출해서 보낸 겁니다. 18시간 멈췄던 충북대 병원 언급실 정상 운영, 군의관 추가 파견 이렇게 땜빵질로 계속 때우는 겁니다. 여기 문제가 생기면 여기 때우고 저기 문제가 생기면 저기 때우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민주노총 근로자하고 의사들은 다르지 않습니까? 의사들은 본인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지 안 할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엄청난 권한인 겁니다. 그것을 오판을 했던 것 같아요. 전공의들 협박하게 되면 3주에 4주 정도면 다 이 문제가 완전 제압으로 결정될 거다. 이렇게 이런 판을 읽었던 것 같아요. 정시의 판단을 완전히 망친 거죠. 그럼 그걸 왜 망쳤냐? 업의 본질을 정확하게 파악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망친 겁니다. 그래서 무식한 것이 굉장히 겁난 겁니다. 여러분. 업의 본질을 파악하는 것은 사업가로 성공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거죠. 지금처럼 의료 정책을 추진할 때도 의료계하고 갈등 국면에 들어가게 되면 의료인의 업의 본질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실수를 안 하는 겁니다. 박민수와 조기용은 완전히 뭡니까? 오판을 한 것이 의료인을 근박하면 항복하고 돌아올 거라고 본 겁니다. 의료인들은 본인이 내가 파워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 안 합니다. 내가 똑똑합니다 이렇게 이러면 의사들이 이야기 안 하잖아요. 내가 잘났습니다 이렇게 이야기 안 합니다. 그러나 어마어마한 힘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의료 서비스를 베풀 것이냐 안 베풀냐 본인이 결정하는 겁니다. 국민들이 이러면 아무리 아우성을 치고 호소를 하더라도 본인이 자발조 할 거냐 코로나19가 터졌을 때 이러면 많은 의사들이 자발조 나라를 구해하고 환자를 구해갔던 생각 그건 자발성에서 우러나온 겁니다. 자발적인 힘에서. 민주노총 근로자들 제압하는 것과 다른 겁니다. 그게 근원을 들어가게 되면 업의 본질을 정확하게 진단하지 못한 무지함에서 나온 겁니다. 오만 때문에 못 봤겠죠. 그 내용을 김홍식 원장이 정확하게 지장합니다. 무용 직책 의사들이 나서지 않으면 의료 현장은 멈춥니다. 어떤 분들은 이 글을 읽고 아니 협박한다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일반 근로자들의 업의 본질과 의료의 업의 본질이 다른 겁니다. 의사들이 나서지 않으면 의료 현장은 멈춥니다. 이겁니다. 윤 대통령이 아무리 뭔가 맹령을 하더라도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업에 대한 부분을 이해를 하게 되면 의사들이 사보타지를 하게 되면 못하는 겁니다. 지역 발전이라고 떠들던 김영환 충북도지사도 의대 교수를 묵살하고 정원에 앞장서던 고창섭 충북대 총장도 충북권 권역 응급센터 폐쇄를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켜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너희들이나 보건복지부 공무원이나 대통령이나 의료 현장에 뭘 할 수 있는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환자가 여러분 아프게 되면 그 환자를 아무도 도울 수 없는 거죠. 누구 외에 의사들 외에 도울 수 없는 겁니다. 그거를 한국 사람들이 정확하게 그렇다고 해빡하는 게 아니고 의배의 본질을 정확하게 언더스탠딩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대체 탄력성이 없는 겁니다. 대체 탄력성이. 박민수 차관이 뭐를 못판한 겁니까? 3주 4주 금박하게 되면 당장 돌아올 것이다. 그러니까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이렇게 생각한 거 아닙니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도 내가 못하겠다 이러면 못하는 겁니다. 그동안 의사들이 묵묵히 진료한 덕에 마치 자신들 의료정책이 훌륭한 듯 한껏 폼을 잡았지만 의사가 빠지면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무용직책이다. 너희들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사태를 보면서도 대한민국의 여러분들 소위 고위공직자들의 경쟁력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저는 회의적인 겁니다. 이런 상태면 나라가 유사시에 국방은 제대로 돌아가겠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게 되면 이번에 완전히 바닥이 드러난 겁니다. 대통령 실력 완전히 뭡니까? 그냥 까닭여진 겁니다. 지도자가 되면 국정의 여러분들 업의 본질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지 않습니까? 리더십의 본질을 이해해야 되고 사장이나 회장이 되게 되면 자기 사업의 본질을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없으면 골로 가는 겁니다. 의사를 민주노총 근로자처럼 다루면 3, 4주 되면 항복하고 아이고 살려주십시오 박민수 차관님 이렇게 하고 들어올 줄 알았던 겁니다. 얼마나 무지한지 저는 정말 한국 사람들은 너무나 창피하고 어떻게 다들 그렇게 게으르게 사는지 조금 더 공무위를 해봐라 이야기죠. 당신들 행정고시하고 사법고시 칠 때 경제학 원론이 공부를 많이 해서 그게 대체 탄력성이라고 나오지 않느냐. 민주노총은 대체 탄력성이 크니까 대체할 수 있지만 의사는 대체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거를 몰랐던 거죠. 의사들은 전문성을 무기로 사회를 건박하거나 환자를 위험에 빠뜨리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렇게 훈련을 안 받았으니까. 의료인으로 출발해 가지고 예과 2년, 본과 4년, 전공이름 4년, 4, 5년 전문이 이렇게 하면 그 사이에 소위 어부를 통해 가지고 어마어마한 직무윤리를 배울 겁니다. 그냥 환자가 이러면 죽어가는 것도 봤을 것이고 수많은 경험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맨정신처럼 들린 의사들 같으면 본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사람을 다뤄야 된다는 것 정도는 다 몸에 베어 있을 겁니다. 최화되어 있을 겁니다. 조용히 맡은 바 진로할 테니 명분 없이 괜한 정치 노름의 의료를 이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잘 돌아가던 응급의료가 왜 이 모양이 됐습니까? 바보가 아니면 생각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목숨이 경각에 달리면 감히 의사를 욕하거나 인성시비할 엄두도 못 낼 겁니다. 의사는 조용히 자기를 잘하도록 두는 것이 최적의 관리입니다. 전문가들을 이렇게 다뤄야 되는 겁니다. 간섭 안 할 테니까 열심히 해보시오. 이렇게 다뤄야 되는 겁니다. 그거를 법을 만들어 가지고 강제화 하겠다. 그러니 나는 이번에 대한민국의 소위 고위관리들 대통령이 갖고 있는 소위 지적 인프라가 얼마나 여러분들 천박한지를 본 겁니다. 이 사람들은 진짜 공무원 생활하면서 진짜 공부를 안 했구나. 성찰이 없는 사람이구나. 여기 여러분들 이 김홍식 원장이 한 것 보시기 바랍니다. 의사는 조용히 자기를 잘하도록 두는 것이 최적의 관리입니다. 프로페셔널 전문직들은 이렇게 두면 알아서 합니다. 그리고 전문직을 제대로 살아온 사람들은 자기 기준이 있는 겁니다. 자기 기준. 돈을 더 많이 주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의료 서비스를 베풀게 되면 그 수준 정도는 최소한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 거죠. 그게 있는 거지 않습니까 돌아가신 여러분들 피트 드러크 교수가 쓴 글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본인이 퇴임 후에 골프를 칠 수는 없었다 이야기죠. 왜냐 본인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최소한 골프라는 활동에 대해서 시간을 투자할 때도 내 골프 수준이 어느 정도는 돼야 된다는 생각이 분명한데 그거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너무나 많은 시간을 투입해야 되기 때문에 골프를 안 치는 겁니다. 제가 골프를 안 칩니다. 왜 안 치냐 아주 간단합니다. 드라카 교사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 골프 실력이 어느 정도 수준은 돼야겠는데 그걸 유지할 자신이 없는 겁니다. 그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엄청난 시간을 투입할 여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인생하고 뭡니까 골프하고는 끝난 겁니다. 그 좋은 걸 왜 안 합니까 그 사람하고 제 게내가 다른 겁니다. 나는 프로페셔널로 살아왔기 때문에 최소한 내가 글을 쓰면 이 수준 정도는 돼야 되고 최소한 여러분들 이 일은 내가 이 정도로 해야 되는데 이걸 못하면 안 하는 겁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강제하지 않더라도 전문직들은 자기 기준이 있는 겁니다. 미숙한 윤석열의 칼춤에 박수친 대가는 의로 붕괴입니다. 언급실 몰락은 최일선 최일선이 몰락되는 겁니다. 그거는 의로 붕괴 서막입니다. 처음에 이런 전선이 무너질 때 중심부터 안 무너집니다. 가장 바깥의 이름들 최일선부터 의로가 뭉거진 겁니다. 사물의 본질을 보는 사람들은 언급실 붕괴나 언급실 일시정직을 굉장히 심각하게 보는 겁니다. 왜 심각하게 보느냐. 사물의 본질을 아는 사람들은 붕괴가 일어날 때 중심부터 붕괴가 안 됩니다. 가장 외곽부터 허물어져 내리는 겁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언급실 붕괴가 시초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박민수 차관이나 조경 장관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근본적인 차이인 겁니다. 다들 공부를 너무 안 했습니다. 그리고 갑으로 살면서 맹령 착착 내리니까 착착 돌아가니까 성찰도 없고 고민도 없고 사유도 없고 공부도 없는 겁니다. 오로지 윗선에 뭡니까 잘 보여가 출시하는 길로 달려온 겁니다. 그거를 나는 이번에 다 보는 겁니다. 한국에 고위관직 있는 사람들 소위 서울대를 졸업해서 행정고시 여러분들 사법고시를 친구한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인생을 살아왔는지 이번에 완전히 적나라하게 뭡니까 까발리해진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걸 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려하는 겁니다. 이 나라의 유사시가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내치나 외치를 통해서 국방이 제대로 온전히 유지되겠냐 모르겠습니다. 보건복지부를 보게 되면 국방부도 전혀 이해를 할 수 없는 겁니다. 오늘 김홍식 원장님 말씀은 핫심을 지적한 겁니다. 당신들이 억박지르고 고함치고 밥벌이를 가지고 이러면 조이더라도 완전히 수틀리게 되면 그냥 다른 사람과 달리 대체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제 이야기 요지는 지금 보시게 되면 이 보시죠. 아주대 병원이 언급 전문의가 세 명이 8일까지만 근무하고 그만둔다는 거 아닙니까 전문의 세 명이 동시에 이달 말까지 끝으로 떠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언급 여러분들 의료실에 전문의가 몇 명이 빠지게 되면 그냥 언급센터 전체가 흔들리는 겁니다. 이 아주대 병원은 권역 언급의료센터 전문의 총 20명으로 다른 대학병원에 비해서 탄탄한 인력을 갖추고 있는데 세 명이 동시에 이달하게 되면 현재 유지온 언급의료진로에 20명을 갖고 있으라도 이렇게 흔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급센터를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드는 아마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여러분들 언급 아주대 병원의 언급센터가 강한 것은 지금 아마 대전 육군병원장을 계시는 분이 계셨기 때문에 이렇게 전통적으로 아주대가 좀 강하지 않아 생각이 되는데 소아응급의 경우 얼마 전 소아응급 분야 전문의가 잇따라 사직하면서 현재 소아응급의학과 교수 4명 촉닥 1명이 남아있어요. 5명이 지금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면 언급센터 운영시간을 줄일 수밖에 없죠. 아주대 병원 소아응급실 중증도를 고려할 때 5명만으로 24시간 365를 운영하기는 버거운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하게 숙가가 보장이 돼야 되고 그래야 이런 병원에서 사람을 더 뽑을 거 아닙니까 많은 시민들은 자기하고 관계가 없으니까 아니 뭐가 문제입니까 지금 제 병원 가면 진로 잘 받고 다니는데 이런 게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이들이 급한 상황이 생명이 경각에 달렸을 때 그걸 지킬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데 그렇게 박하게 여러분들 의료 숙가를 매겨 가지고 몇십 년을 끌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징글징글한 겁니다. 현재 소아응급실의 경우 일주일에 수요일 토요일 야간시간되는 진로를 축소해서 버티고 있다. 응급실은 전문의 1명만 빠져도 당직체계가 안 돌아가기 때문에 잘 버티던 병원도 도미노처럼 한 번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환자 중증도가 높은 응급실의 경우 최소 6명의 전문의가 있어야 24시간 진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당직 전문의 2명을 배치해서 12명이 있어야 운영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 싸게 젊은 전공의하고 전문의들 몸을 갈아서 유지를 해온 겁니다. 그게 이번에 다 이제 드러나게 된 겁니다. 고쳐야 되고 비용 부담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응급실이 지금 상황이 그렇게 안 좋은 겁니다. 지금 이제 그래서 이제 이번 추석 때는 이동이나 이런 부분에 각별히 주의하라고 어제 말씀을 이렇게 드렸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어제 한 의사 현직 의사분께서 공병호 tv를 자주 보시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경험치가 있을 겁니다. 경험치가. 추석 때 여러분들 응급센터가 대목이고 구정 때 대목이라는 경험치가 있을 거 아닙니까. 큰 이변이 없다면 이번 추석은 역대급 의료 대란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인 위생을 각별히 신경 쓰시고 위험한 활동은 가급적 피해야 됩니다. 속으로 이야기해서 죽을 일생은 그냥 죽는 겁니다. 시청자분들께 꼭 이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저는 현직 의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각별하게 주의를 하라는 이야기죠. 오늘 방송을 준비하다 보니까 한 분이 이런 걸 올렸습니다. 응급의학과의 8월 사직이 급증하는 이유. 응급실이 1년 중에 제일 바쁠 때가 추석 연휴와 설날 연휴이기 때문에 환자도 많고 병원의 다른 과들은 죄다 일을 안 하기 때문에 환자는 모두 응급실로 몰려들게 됩니다. 그런데 올해는 일을 해 줄 전공의들도 없고 다른 의료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중환자가 오면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책임을 다 뒤집어 써야 될 판입니다. 흠한 꼴 보기 이전에 다들 미리미리 그만두는 것입니다. 올 추석에는 아프지 않는 게 최선입니다. 똑같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의료계를 좀 잘 아시는 분 같아요. 의료계를. 교통사고 같으면 큰일 납니다. 교통사고 같으면. 이분하고 여러분들 의사니까 경험치가 있을 거 아닙니까 본인들이. 진로를 해보면서 뭡니까 언제 환자가 많은지 경험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정부 대책 전혀 없습니다. 여기에 권병기 필수의료지원관 아마 서열이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응급실 대책 없음 전공의 대책 없음 추석 대책 없음 산적한 해난에도 대책이 없는 정부. 대책은 원래 대한민국 정부가 대책이 없었습니다. 원래 대한민국 정부가 그래도 그나마 지금은 좀 나아졌지만 후기 조선시대 보면 대책이 전혀 없는 겁니다. 각자 도생 각자 알아서 살아남는 겁니다. 원래 대한민국 여러분들 대책이 없는 겁니다. 나라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대책 세우고 살았던 사람들. 천수답시 경영에 익숙한 거죠. 비 오면 그냥 물 막아가지고 농사 짓고 비 안 오면 할 수 없는 거고 이런 겁니다. 대책이 전혀 없는 겁니다. 여러분께 각별히 제가 강조하는 것은 대책이 전혀 없으니까 알아서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일선 의료기관 응급실 운영 하반기 전공의 추가 모집 추석 연휴 대비 내년도 전공의 수급 등의 정부가 맹악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그냥 계속 검토 중이라고 한다. 검토 중일 수밖에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테니까 추석 연휴기관 응급실 운영 등에 대해서는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권지원 간 추석 연휴 비상 대응책에 대해서는 현재 응급 상황 등을 고려해 별도 대책이 있을 거를 보다. 대책이 없는 겁니다. 대책이 뭐가 있겠어요. 알아서 여러분들 잘 사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가 확산돼도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알아서 잘 사라고. 권고방 방송도 없지 않습니까. 남편이 한 달 전에 코로나 확진을 받고 처방받아서 약국을 다섯 군데 다녀서 개우 구해 먹었습니다. 그때부터 약이 없었는데 복지부는 뭐 하는 사람인지 참 알 말이 없습니다. 아마 코로나 치료제 같죠. 한 달 전부터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 일대도 코로나 약이 죄다 품절이어서 80대 암환자 할아버지도 코로나 약을 못 탔습니다. 20세기 한국에서 약이 없습니다. 뭐 또 이렇게 아는 척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코로나 약이 감기약이면 감기약 먹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죠. 부작용이 있지만 이런 분들 보면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의사가 처방전을 끊었으면 부작용이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약을 복용하는 게 더 질병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처방을 했을 거 아닙니까. 일반인들이 이게 다 똑똑한 것들은 폼을 잡는 겁니다. 나는 이런 거 보면 이해를 할 수 없어요. 당신이 의사냐 이야기입니다. 여기 또 한 똑똑한 사람 있는 겁니다. 여름철에 에어컨 때문에 냉방병 걸리는 거 어제 오늘입니까. 코로나는 감기인데 팍스 뭐가 대단한 치료다 되느냐 포장하면서 위기를 선동하고 그러지 마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똑똑이들이 많은 겁니다. 한국 사람 중에 이렇게 똑똑이가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그렇게 선전선동에 잘 넘어가는 겁니다. 한 분이 정확하게 지적했네요. 님이 바이러스에 대해 단 한 시간이라 공부한 적이 있습니까. 바이러스의 n과 h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슨 n때의 바이러스인지는 아십니까. 코로나 바이러스와 아데노 바이러스의 치명적 사망률을 아시고 하는 말씀입니까. 사람이라면 개인적 경험이 아니라 통계에 근거한 이성을 갖는 게 맞을 겁니다. 수천억 들여서 만들고 수많은 사람들이 살린 팍스 로비들을 가볍게 웃기는 약으로 만드는 그 놀라운 만용과 오만은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내가 면역이 좋으면 타인은 죽든지 말든지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지하철에 기침 쿨러쿨러한 마스크도 안 한 거겠죠. 여러분 어쨌든 겸손해야 됩니다. 의사가 환자를 보고 양성 발언이 났을 때 연세가 좀 있으니까 화이자에서 이런 만든 팍스 로비들을 처방을 했으면 그 처방전에 따라 처방을 해서 약을 먹어야 중병이 안 걸릴 거 아닙니까. 이렇게 똑똑이들이 많은 겁니다. 한국이 이렇게 똑똑이가 많은 게 항상 선전선동에 걸려드는 겁니다. 아니 의사가 이야기를 하면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의사가 사람 죽으라고 처방 했겠습니까. 사람 살리라고 처방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뭐 하나도 모르면서 이렇게 얼마나 이 사람들이 열을 받았으면 당신이 바이러스를 아냐 이야기죠. 이런 폐의 여러분들 바이러스가 다 이런 침뚫을 해가지고 호흡을 못한 지경인데도 그때도 뭡니까. 박스 로빈드가 무슨 부작용이 있나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똑똑이들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박사들이 아니라 우박사들이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모두가 다 의학 박사인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제 이야기는 사실을 냉정하게 보고 환자가 늘어나고 약국들이 처방전에 따라서 치료제를 공급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이게 진짜 환자가 많이 늘어난 모양이구나 조심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지. 그걸 여러분들 깡그리 무시하고 문제가 없다. 희망 공문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문제가 그라움을 분지로 제가